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또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총 3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참여 방법, 전화 상담 가능하십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도 가능하신대요. 샵 0082번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톡스타 홈페이지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의 톡스타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또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24시간 동안 열려있는 우리 스타들의 톡스타 상담방까지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도와드릴 여섯 분의 스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콕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주도테마와 선취매의 최병곤 스타입니다. 피라미딩과 하에나 기법으로 주도테마 선취매의 1인자입니다. 주도주와 급등주의 주식 천호형 스타입니다. 핵심 주도주 포착과 급등주 선취매의 달인인데요. 황금 밸런스와 추세 전원을 포착하는 대바닥 기법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주도주와 단기 매매의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만이 주식의 핵심 포인트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전문가입니다. 가치주와 수익 매매 그리고 해외 선물 매매의 AG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스템과 기관 최고 스펙의 결합제 국내외 주식은 물론 해외 선물까지 맡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성장주와 해외 선물 매매의 강민호 스타입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수익 가능한 종목을 선별해내는 전문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스타분들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스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까지 저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해외 선물 상담도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접수를 원하실 때는 원하는 스타의 이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자 하는 종목과 원하는 스타의 이름을 함께 기재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상담 이제 월요일 첫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선거를 좀 앞두고 테마주들 상담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종목 역시나 테마주에 관련된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대주산업 들고 계신 거죠 아버님? 매수가가 2,400원이시고? 네 50%입니다. 알겠습니다. 절반 담고 계시네요.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네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이요.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얼마 정도에 들어가 계시죠? 2,400원이요. 2,400원에 들어가셨고요. 네. 그럼 지금 테마주 분류돼서 최근에 떨어지기 전에 매수를 들어가셨던 부분이네요. 네. 네 일단 테마주로 분류돼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테마주가 아니다 뭐 이런 이슈로 반박을 하고는 있어요. 반박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매도 물량들이 빠졌던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황적으로도 앞으로 그 부분이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이정이 다시 호조세로 돌아가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정치적인 수급을 요청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는 정말 단기적으로 바닷건 다지기 후에 다시 뛰어올라가는 흐름을 좀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좀 재무 분석부터 들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재무가 보시면은 매출액이 거의 꾸준히 평타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적자는 아니고 약 수익으로 계속해서 평타를 치고 있는데 이런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볼 때 이 정도면은 사실 내부적으로 재무 조정이 있어야 이 정도의 꾸준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 내부 재무 안에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비중을 조정해 나가면서 내부 안에서 금액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칫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내부에서 분식회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살짝 우려는 됩니다. 다만 그런 자금성은 갖추고 있다는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적자폭으로 부각하지는 않을 기업이다라고 분류는 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수급이랑 개인 외국인이 양자거래로 가고 있고 기관이 지금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기관들이 이미 다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이랑 개인 둘이서 거래할 때는 상승세로 치고 올라오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보실 때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올라오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 다지기 후에 다시 기관들이 재진입하는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1,650원으로 설정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위에서 계속 바닥 다지기가 일어나면 그 후에 목표가는 2,385원으로 목표가를 1차로 잡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시려면 장기적으로 계속 재무가 회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리실 겁니다. 3개월이요? 네, 3개월 이상은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 대응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 톡방 오셔서 추가적으로 인체 성적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산업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잘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시다면 또 우리 LG시스템스타, 토크스타방 찾아가시면 실시간 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문자 상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보니까요. LG하우시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바로 지금 풀어드릴게요. 매수가 8만 원 그리고 비중 10%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우리 최병곤 스타워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참 낙폭이 큰 종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LG하우시스는 사실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하락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께서 꾸준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언제쯤 저점 매수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미처 높게 샀는데 미처 손절매를 못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반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에 와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워낙에 하락이 크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8만 원께 매수하신 것은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물량을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시려면 주가가 한 8만 3천 원권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는 상승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늘려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다시 상승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9만 원권 그리고 9만 5천 원권에 각각 매도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목표로 우선 단기로 삼으시면 적절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단계적인 목표가 세워드렸는데요. 9만 원 그리고 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뉴프라이드 종목 들어와 있는데요. 213인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고요. 매수가 4,380원 그리고 비중 10%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와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새 얼굴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승 타이밍 전문가고요.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초점을 두는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를 자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프라이드 종목 그렇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4,380원에 10% 비중 매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마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뉴프라이드가 기존에 왜 올랐냐라고 한다고 보면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의 기대감을 올랐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를 하기에는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래를 보고 조금씩 매수를 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을 보자라고 하면요. 지금 오늘 종가 3,660원인데요. 여기서 3,600원을 이탈을 하면 사익실현이나 손절물량이 대량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면서 보유한다는 관점보다는 좀 빨리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소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3,600원 이탈을 했을 때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빠르게 내 일장 정리를 해주시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단계적으로 좀 승부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우리 상승타이밍스타의 톡스타방 찾아가시면 그런 종목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나실 때 한번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살펴볼게요. 삼성 SDI 보내주셨고요. 1806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21만 7천원이고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주식천왕 스타와 한번 풀어보고 싶으시다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삼성 SDI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삼성 SDI는 2차전지 관련해서 최대 수의주라고도 볼 수 있죠. 대장주격인데 올해 2018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4,1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기대감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들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진입 종목보다는 그 진입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1만 7천원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신데 오늘도 주가가 최근에 어떤 유럽 좋은 호재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투자 호재에 따라서 급등을 좀 보여줬다가 시장이 지금 최근에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에 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수급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오늘 5.14는 이탈하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하지 마시되 이 종목은 19만 5천원을 지지하는 것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만 5천원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중간에 한 번 더 비중이 작다면 한 번 더 2차 진입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수익권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알겠습니다.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19만 5천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로 하신다면 우리 주식천환 톡스타 상담방에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해외 선물 관련한 상담 풀어드릴게요. 0281님께서 5일에 관련된 연락을 주셨고요. 5일 61.12에서 매수로 2개 약 진입을 하셨는데 매수로 2개 약 더 갈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WM 스타와 상담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강민호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5일 지금 매수로 2개 약 더 가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5일 매수 62.12에 매수 2개 약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일 저번 지난주 금요일날 5일이 장대 양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장대 양봉 매수세를 끌어들인 결과라 보고 있고 또 경제지표 최근에 호조와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시추공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모습인데 현재 큰 흐름을 보자면 일봉상은 이렇게 현재 삼각수렴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60불에서 62불 사이에 좀 강하게 박스권이 형성돼 있는데 아직 위로건 아래로건 돌파를 못한 흐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2불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대략 한 62.50라인 돌파 전까지는 관망세 위주로 보시는 게 낫고 현재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를 하시더라도 짧은 관점 위주에서 거래를 하시길 추천드리고 오늘 저가는 대략 한 62불인데 62불 대략 한 10틱 정도 61.90 이탈 시에는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추가 한 10틱, 20틱가량 수익구간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시가 62.30에서 40 부분까지 올라올 시에는 한번 끊고서 다시금 기다리는 짧은 관점으로 매매를 하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절은 대략 한 61.90 그리고 현재 보유한 가격에 대한 목표가는 62.30에서 40 사이로 잡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는 62.30에서 40라인을 바라보고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요. 현재 오일 좀 박스코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62.50 라인 돌파 전까지는 매수 진입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62불이 저가 라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61.90 이탈 시에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문자 상담으로 풀어드릴게요. 이지바이오 643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살펴볼 건데요. 7,47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최병곤 스타와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네. 네. 7,000원 깨질까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7,000원이 무너질까봐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종목 자체가 일단은 7,000원이 깨지면 추세가 조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종목 자체가 내용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7,000원 자체를 그렇게 쉽게 깨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7,000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져가신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보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전이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7,500원권을 넘어선다면 좀 더 쉬운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도 선에서 주가가 다시 되밀린다면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은봉이 길게 2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 7,500원권을 못 넘긴다면 당분간은 좀 약세를 탈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반등 강도에 따라서 보유를 할 건지 말 건지 또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7,000원 정도에서 지지도 예상을 해보고 있으니까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반전 시 7,500원 봐서 거기서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000원이 혹시라도 깨진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요. 기간을 좀 잘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7,500원 반등 여부에 따라서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좀 정리를 해야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진다면 우리 최봉곤 스타의 톡스타방에 한번 찾아가 보시거나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풀어볼게요. 콜아홀딩스 4449님의 종목이고요. 6,700원의 매수를 하셨네요. 20%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H 시스템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콜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빠지고 빠지고 빠지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바닥 다지기를 좀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사실 재무도 그렇게 좋은 주는 아니에요, 콜아홀딩스가. 그런데 수급적인 면에서 지금 상호펀드가 양매수로 살짝 최근에 들어온 부분이 살짝 눈에 띕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매도세를 끊임없이 팔고 있는데 지금 상호펀드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호펀드는 원래 단타적인 세력들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수익권을 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장기적으로 대응하시게 되면 외국인 매도 물량들 때문에 쉽지 않은 플레이가 되실 거다라는 종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좀 손절가 그리고 목표 청산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손절가는 4,500원 아래에서 종가 마감 시에 손절을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호펀드가 이 라인을 믿고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포지션을 잡고 손절가를 세팅하시면 되겠고요. 종가 기준 마감 시에 손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마감돼서 손절하지 않고 수익청산 구간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슈팅이 올라간다. 그러면 5,500원에서 청산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살짝 중간 청산을 가셔야 되는 구간이 하필이면 오늘입니다.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장 기준으로 5,05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서 살짝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가 과거에 외국인들이 밀어내릴 때 여기가 매도 단가 중 하나였습니다. 매도 블록킹 단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서 오픈되자마자 물량을 지금 보유 비중의 약 40% 정도를 먼저 좀 청산을 하시고 나서 나머지 플레이를 60% 가지고 이어가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 오픈하고 나서 40% 청산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손절 4,500원 아래에서 종가 마감 시 손절 그리고 목표 청산 5,500원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시가에서 물량 40%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고요. 나머지는 4,500원 아래에서 종가 마감이 되면 손절하시는 전략 반등 시에는 5,500원에서 청산하시라는 전략까지 두 가지 전략 모두 세워드렸으니까요. 대응을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더 좋은 비주원 지금 들고 계신 거죠? 네네. 아주 큰 수익 보고 계시는데요. 매수가 3만 4천원 비중 50% 맞으신가요? 네네. 네 수익 청산 잘 하시라고 스타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떤 분 도와드릴까요? 주식 천황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우선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네. 근데 저존 비주원이 6만 3,800원 고점까지 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거기까지 갈 수 있나 그게 좀 궁금하고 고점을 가면 매도해야 되나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분할로 잘 대응하셔서 큰 수익 챙기시기 바라고요. 우선 제가 한 가지 시청자님께 여쭤볼게요. 투자 성향이 좀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나요? 충장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더존 비주오는 굉장히 좋은 종목을 잘 잡으셨어요. 우선 2016년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죠. 그래서 2016년에 영업이익이 384억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517억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당 순이익도 1350원으로 재작년 대비 거의 50% 가까이 순이익이 굉장히 증가한 아주 우량한 알짜 기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거의 3만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거의 200% 이상 올라왔죠. 6만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실적들을 지금은 반영을 했고요. 지금 수급을 메이저 수급들을 보시면 잘 보이지 않지만 누적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월봉 2평선에서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윗고리를 달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지금 현재는 조정 구간에 이미 진입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지금 같이 내일이라도 바로 5일선이 이미 꺾였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보위물량의 70%는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0% 물량은 5만 8천원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차후에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기관 조정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수익 실현 기쁘게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0589님께서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골드를 1310.5달러에서 매수로 한계약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강민호 스타님께 물어보고 싶으시다는데요. 스타님. 네. 네 매수로 지금 한계약 골드 좀 괜찮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골드 1310.5에 매수 한계약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대략 한 한두택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드의 경우는 현재 추세는 아직 상승으로 꺾었다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는 하락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발표하는 FOMC 회의인데 회의에서 금리 발표를 대략 0.25포인트 정도 인상될 것이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금선물이 그러한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만약에 상승으로 꺾인다 하락으로 쭉 빠진다 하더라도 중간에 휩소 구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을 단기적으로 선물 시장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상도 지금 1300 라인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1300 구간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지만 현재 내일 모레 있을 금리 발표회의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관망 위주로 가시거나 포지션이 있다 하더라도 짧은 관점에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현재 1310.5에서 두 테이크 내려왔는데 충분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1308 라인에 지지라인이 있다 보지만서도 지지라인을 살짝 더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손절은 오늘 저가 저가에서 대략 한 5득 위인 1308로 잡으시고 위로 상승 매수로 보시더라도 대략 한 시가 부근 1312.9까지만 이 라인까지만 보도록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한가 형제 톡스타방 오시면 실시간으로 포지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지금 보여지는 시점에서 FMC 회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관망을 좀 하시면서 단기적 대응을 해나가시라고 하니까요. 우선은 1308 라인에 지지라인이 있지만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1308로 손절 라인을 좀 잡아 두시고요. 1312.9 정도까지만 바라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살펴볼게요. 5442님께서 한화 손해보험 86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들고 계시는데요. 상승 타이밍 스타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지금 펫보험 상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꼭 나왔으면 하는 상품인데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호재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한화 손해보험이 매수가가 86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가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주가 지난해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뤘을 때는 배경이 최대 실적을 이슈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화 손해보험의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 약관 쪽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8000원 그리고 위로는 9000원 안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9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만큼의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 1월에 아시다시피 제주도나 이런 남부지방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올 한해 1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우선은 보유하고 들고 가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목표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의 토크스타방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텐데요. 문자 상담으로 풀어드릴게요. 고려재강 접수가 되어있네요. 9238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3만 3천원 매수가 비중 50% 담고 계십니다. 최병구원 스타님과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고려재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3만 5천원권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거기서 결국은 저항을 받고 미끄러지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 9천원권에서 다시 하락을 좀 멈추면서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는 워낙 우량주고 내실이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가 진행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대응을 보면 앞으로의 전망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대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다시 좀 회복을 하면서 다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전망은 그렇게 썩 밝지는 않습니다마는 종목 자체의 흐름이 워낙 튼튼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은 해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안등이 들어왔을 때 3만 2천원권에서 3만 3천원권 정도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쯤에서 계속 들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것인지 이걸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목 자체는 내용이 좋은데 수급이 안 좋아져서 단기간에는 좀 약세가 예상된다는 점 그 부분을 양지하시고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2천원에서 3만 3천원 구간이 저항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시다가 그 구간대에서 고민이 또 살짝 되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 연락 주시거나 우리 최병고원스타의 톡스타방 찾아가셔서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계속 문자상담으로 풀 건데요. 영풍재지 살펴보겠습니다. 8223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식천원 스타님께 물어보고 싶으시다는데요. 스타님. 네. 지금 이 종목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그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풍재지는 시총이 한 855억 정도 되는 소형 개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골판지 제조업종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풍재지도 마찬가지로 작년 실적 컨센서스가 33억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개별 소형주다 보니까 비중은 높이지 마시고 10% 정도 기본 비중 정도로 투자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현재 매집은 어느 정도 수급의 매집은 충분히 되어주고 있으면서 월봉을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단 이번 주에 조종을 보이고 있으니까 3,5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3,5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도 괜찮다라는 답변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비중은 10% 정도만 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3,5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 잘 하셔가지고 꼭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텐데요.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광동제약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3374님께서 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AG 시스템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9,20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잠깐 재무랑 수급 보시고 다시 가격 설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 부분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회사 중 하나예요. 그래도 매출이나 영업이 구분해서 마이너스로 크게 내려가는 거 없이 꾸준히 돈을 쌓아가는 느낌의 회사.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약파트에서도 꾸준히 그냥 상승서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하셔도. 다만 최근에 눈에 띄는 부분이 금융투자 상호펀드 토시의 단타 트레이드 3기관이죠. 이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쏟아내고 있는데 바라내는 친구들은 누구 바라내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다 바라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단가 설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 있어서 9200원이 딱 손절값 거의 바로 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단타 트레이딩으로는 굉장히 잘 매수를 하시는 포인트인데 손절을 짧게 던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장기적 플레이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50선 아래에서 종가 마감 시에는 아래로 추세가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8,500원까지 또 추세가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종가 마감 시에는 손절을 던져버리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오늘 장에 살짝 약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추세를 타서 그대로 다시 한 번 올라간다. 그러면 9,450원에서 약수익이죠. 약수익에서 일단 물량을 50% 이상, 60% 정도 청산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2차 청산가는 10,25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 플레이로 9,450원에서 좀 짧게 그다음에 10,250원에서 살짝 길게 해서 청산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손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9,050원에서 지금 아래에서 종가 마감 시에 손절이니까 여기 손절을 되실 경우에는 아래쪽에 재매수가가 있습니다. 8,550원 그리고 8,000원에서 외국인들이 단계적으로 물량 수급이 들어왔던 게 확실히 수급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재매수가를 1차, 2차를 삼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타님 지금 메모장에 친절하게 가격 전략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이시라고 글자 크기 조금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수가가 지금 EMW 4,800원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 맞아요. 비중은 80% 담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많이 빠졌네요. 빨리 처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네, 상승 타이밍 선생님이요.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연결해드릴게요.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MW를 이제 4,800원에 80%를 보유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없는 희망을 좀 심어드리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4,800원 기준으로 오늘 종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약 20%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전량을 자르고 또 다른 종목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복구를 하는 플랜 보다는 일부분을 좀 손조를 하고 그 일부의 금액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MW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왜 상승했는지 혹시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아, 저 모르고 있어요. 아, 그 EMW는 올 초에 이 2차전지 사업을 한다라는 그 명목 하에 이제 주가가 크게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그런 기대감이 나온 이후로 그렇다 이제 그 흐름이 사업에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빠져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남은 비중까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관리하기보다는 현재 한 20% 정도는 좀 가슴은 아프더라도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비중은 어떻게 하냐? 남은 비중은 지금 일봉, 주봉, 월봉을 보더라도 강한 조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물량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온다고 한다면 한 4,500원 이상 양봉으로 올라올 때 그때 다시 2차 플랜으로 손절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량 손절보다는 일부분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시면서 포트를 좀 뿌려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2392님께서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항생 궁금하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31500에서 매수로 두 개 약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강민호 스타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타님. 네. 항생 지금 뭐 31500 매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지금 손질 구간이신데 31500에 두 개 약 매수 잡으셔가지고 지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뭐 항생이 오전 시간에는 상승 1A로 올라갔었지만 그 이후 시간 낮 시간부터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대략 한 오후 5시쯤부터 지금 하락이 나온 모습인데 거의 파동의 출발 지점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길게 보면 아직은 박스권이라 볼 수 있겠는데 단가가 좀 안 좋습니다. 거의 박스권의 중심에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오래 버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자면 현재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금리 발표라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짧게 익절도 짧게 가급적이면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스윙보다는 데이 관점에서 단타 거래로 진입을 하시는 게 맞고 현재 오후 5시부터 하락이 깊게 나왔는데 S&P 지수, 나스닥 지수가 깊은 하락이 나오면서 같은 지수 선물인 항생 또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미국 3대 지수들도 지금 일봉상 21선, 121선에서 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파보다는 저녁에 나스닥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올 때 항생에도 아직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점이지만 다시금 3만 1,500까지 올라갈 시에는 정리를 하셨다가 수요일까지는 가급적이면 관망 위주로 대행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 추세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겠고 그리고 현 포지션에 대한 현 포지션 손절가는 3만 1,362로 앞 저점으로 잡으시고 대략 한 진입가 올라올 시에 빠져나오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역시나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대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저녁에 나스닥 반등이 나올 때 항생도 반등을 예상하신다고 하니까 3.1500까지 올라갈 때 정리를 했다가 좀 수요일까지는 관망을 하시고요.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깊게 짜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수요일이 오기 전에 우리 강미로 스타의 톡스타방 찾아가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텐데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될 때가 하네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캠온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예. 네, 178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맞으시죠? 예, 예. 네, 빨리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예, AG 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캐몬 오늘 매수하셨나요? 네. 지금 1780원 정도에서 약손실 구간이신데 지금 캐몬 같은 경우에 재무랑 수급이 안 좋은 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 좀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크지 않은 편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반기 적자 전환을 들어간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성에 있어서 또 일단 좋지 않은 상태인 주고요. 플러스로 금일 보시면 외국인들이 약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우리나라 기관들은 이 외국인들의 플레이에 질려서 지속적으로 물량들을 하나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관들조차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수급이 계속 보이고 있죠. 이런 와중에서 개인들이 이 차트를 버텨서 수익구간으로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성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수익구간을 끌어내시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즉지 청산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내 일장 기준으로 시카고 산자마자 바로 손절이시더라도 청산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홀딩을 잠깐이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인드이시라면 정말 짧게 지금 1700원 바로 아래죠. 1700원에다가만 손절가를 잡고 매일 시가에 바로 폭등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1900원 도달할 경우에 청산하시는 쪽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즉시 청산을 전부 다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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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매수를 하셨지만 마음 아프시겠지만 내 일장에 바로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어머니 혹시라도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싶으시다면 내 일장에서 19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1700원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대응을 해나가시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상담으로 가볼게요. ING 생명 살펴볼 건데요. 1997님께서 4만 6천 5백 원의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이렇게 빠질 줄 모르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최병권 스타님. 목포가를 좀 얼마로 보고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매수가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는 각세는 아니고요. 저점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장이 약하다 보니까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좀 더 들고 가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이 워낙 우량하다 보니까 흐름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추세가 깨지는 부분 때문에 반전 시도가 나왔을 때 얼마를 돌파해야 주가가 좋아질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은데 그 기준가로 5만 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넘겨야 좀 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당분간은 조금 약세를 탈 걸로 예상이 돼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굵직굵직한 금융업체에서 인수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사가 될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으니까 너무 빨리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5만 원 기준으로 우선은 반전 목표치를 잡으시고요. 현재로서는 상황이 크게 좀 나쁘지 않으니까 우양주를 그냥 저가에서 매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끌고 가보시면 M&A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서 큰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5만 원까지는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5만 원 돌파한다면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좀 길게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미래의셋대우 5327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9,580원 매수가 비중 30%에 담고 계십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님 오늘 첫날인데요. 많이 찾아주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볼까요? 미래의셋대우 지금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미래의셋대우 금융주는 지금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미래의셋대우는 지난해 4분기부터 포스피아, 포스닥이 상승을 예상을 하고 굉장히 선반영이 돼서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의 무역 부복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형 호재인 비핵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조금 묻힌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은 길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의셋대우를 포함한 금융중권업종은 앞으로의 상승은 조금 더 기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1차 목표가를 좀 정한다고 본다면 1만 원대를 1차 목표가를 조금 설정을 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시더라도 비중이 30%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니까 조금씩 관리를 해 가신다고 한다면 올 한해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의셋대우의 종목 상담까지 저희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장 대응하기가 참 조심스러우실 텐데 우리 스타분들 톡스타방에 참여해 계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시장 상황 읊어드리고 있고요. 또 추천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생각나실 때 꼭 한번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스크롤 살짝 내려주시면 저희 톡스타 홈페이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는 스타의 톡스타방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무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9시부터는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호영 대표를 만날 수 있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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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